아시겠지만 게스트분들 다 편한 대로 해드리니까 편한 시간 오늘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고 정규 1집이 또 나오게 됐고 또 그 외에 팔레트를 찾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진짜 다시 꺼내야지 휴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선배님이 진짜 정말 광팬이거든요 진짜 정말 팬이에요 저도 아름아름 알고 있었어요 언급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 앞으로까지 계속 제 롤모델이셔서 이렇게 지금 뵙는 게 좀 요즘 뵈려고 왔어요 질문이 이거죠 왜 왔냐고 아예 선배님이 뵙고 싶어서 왔고 그리고 이렇게 곡 홍보도 하고 노래 바꾸기도 해보고 싶었고 진짜 이렇게 꿈을 이루러 왔습니다 아 진짜 진짜 우는 거 어머 세상에 어머 바로 어머 괜찮아요? 네네네네 어머 이거 빨리 눈물 좀 해주세요 시작하자마자 장끼 같은 거예요? 아니요 기선제야 기선제야 다행이네요 2 2 4 лять 4